위도를 위도하네. 이거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요. 하나요. 하나, 맞아. 이거, 또, 또. 힘이 너무 빨라고. 차한테 맞추라고. 속도 봐봐. 빨라, 안 빨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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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냐 근데 왜 춤이 빠른다고? 전혀 전혀 봐 왜? 지금 왕이 있는 곳은 여기 빼니까 안 맞추려고 여기서 춤 봐야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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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을까? 출발 출발 그냥 보고 왔다고 해서 여기 하고 던지라고 그냥 이걸 줄지도 말고 그냥 쭉 봐 던져 그냥 빠르다고 어떻게 빨라? 다시 해봐 그냥 가면 스톱 봐 이미 나왔잖아 이미 여기 나왔어 자 가라 해봐 가 가 더 가 가 가 안 나갔지 네 근데 좀 전에 어떻게 갔어 여기잖아 미싱하고 그냥 가 가 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하고 큰일단 소리야 저번에 그걸 해줄 건데 1위 모자 2위 모자 3위 모자 그 영상 분명 올라갔지 여기서 돌면서 2번이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면서 팔이 펴지면서 3번이 나오지 1번 1번 2번 3번을 하자 3번이 하나 둘 셋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어 끝나기 직전에 출발하고 끝나기 직전에 낙킬 출발하고 가 출발하지 그 다음에 팔이 펴지기 전에 낙킬 끝 이렇게 딱 정립을 해주니까 스윙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 중간중간에 자질구레한 이렇게 하니까 스윙도 더 빨라지고 골도 더 빨라지는 것 같아 골반 그치 1번 2번 3번 그치 그치 지금도 급해지 안 가면 괜찮다니까 무식하지 뭐 하나 둘 하나 둘 내가 잠바를 이렇게 하고 있어야 하니까 하나 둘 이런거지 근데 너는 출발할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열 발 가도 상관없다니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워더같은 게임으로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왼발 왼발 왼발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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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세게 출발 둘 넷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셋 넷 셋 넷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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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라고 그러잖아 터져요 자 이동 네 네 네 네 네 몸이 완전히 걸어간다 생각하고 네 핵심적으로 한거야 힘이 볼이 이 볼이 이 이 높이에서 언제 떨릴지 이 높이에서 언제 떨릴지 이 높이에서 언제 떨릴지 이 높이에서 언제 떨릴지 몰라 그러다보니까 무조건 떨어진다는 생각에 쳐야된다고 하면 무조건 가는거야 이 높이에서 못 치면은 밀어도 되는건데 때려야 된다 그게 만점 올라와시다가 때려야된다 가봐 쭉 가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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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때 이게 같이 나갈 때 왼발이 나갈 때 그지 왼발이 쭉 뻗을래서 몸이 들어오잖아 왼발 들어가 쭉 뻗어 쭉 뻗어 쭉 뻗으면 여기잖아 이게 갈때 스윙이 스윙이 이미 이러면 돼야 된잖아 여기서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미 내린 상태에서 뒤따면서 스윙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돼요? 여기 여기 치면 스윙이 앞에서 했거든 아니요 그러니까 쳐도 여기에서 맞혀야 돼 여기에서 출발 이렇게 출발을 시켜야 돼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가 아니고 이게 출발해야 돼 니 몸이 먼저잖아 이게 출발해야지 나오지 출발하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간다는 거잖아 어 여기서 던지라고 거기서 낱개 끌어와야 되잖아 뭐 낱개 끌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왜 올라가냐 여기 해봐 꼴이 어디에냐에 따라서 낱개 끄는 속도하고 이게 신 허리 돌아가는 속도하고 다 틀려져 근데 여기 여기만 정해 놓고 있죠 여기 여기 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밀어 위에 있어요 어떻게 됐어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 여기 있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근데 이거 이거 일괄적이라니까 그냥 습관이 숙관이 꼴이 여기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로 오겠지 이렇게 치겠지 네 그럼 여기 있어 이렇게 치겠지 여기 있어 이렇게 치겠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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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넣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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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똑같아 혹시 돌아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서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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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올라가든지 부재로 가든지 이르게 가든지 할까봐 바로와 따라 따라 이렇게 오면 그냥 해봐 때려야 된다 때려야 된다 한 번만 한 번만 해보셔 세 개 먼저 오고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세 개 한 번만 세 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세 개 한 번만 네 forwards 이게 아니라 낙부 INTERPIRATION 와야지 이게 입에 와야 하는 거 때려야 할 거잖아 이게 와서